자, 금일에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 방송은요 완다워 거상, 완다워 거상 HD 3일차입니다, 3일차 그리고 14번째 거상을 잡을 차례예요 14번째 거상을 잡을 차례입니다 아무튼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꼬마탱구 태연님 안녕하세요 자, 갑시다 야, 뭐하는 거야? 노노노노 자, 일단 어제 13마리까지 잡았어요 얘는 처자고 있네 싸가지없게 자, 갑시다 자, 14마리째예요 14마리째 14마리째 자, 한 번 비치여 비치EE quier 비치여 오 자, 이 쪽이라고 말해주고 있군요 좋아요, 가봅시다 이리 와 아 그렇게 segunda 니 상전이야, 왜 이렇게 말이 자, 갑시다 갑시다 코테츠요? 코테츠 772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갑시다 코타츠인지, 코테츠인지 있어요 저쪽인데, 그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무언가가 있겠죠? 당연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갑시다 우리의 상전인 어그로를 데리고 자, 이쪽입니다, 이쪽 여러분 소리 잘 들리죠? 따가닥 따가닥 소리 잘 들리죠? 여러분 안 들리면 말해요 좋아, 저쪽이다 저쪽입니다 자, 일단은 거지같은 거상을 잡으러 갈게요 아이고, 잘 들려요 자, 보청기는 필요 없겠죠? 잘 들리시니까 자, 일단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출발했는데, 뭔 소리야? 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어어 뭐지? 점프를 띠 Bürde? 말이 점프 띠리네 대단한데? 자, 이쪽으로 갑시다 tries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기는 수증기 나왔던데 아니야 그죠? 수증기 뿜뿜하던데 잠깐만요 맞을까? 일단 수증기 있는데를 지나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일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한번 쭉쭉 가보도록 하죠 버스스님 안녕하세요 야 어디야 아이 길을 모르겠어 자 그래요 이거 분명 왔었던덴데 길을 찾고 왔어 어마어마어마 아 저기구나 이 바보같은 놈아 빨리 빨리 아 그렇고 이쪽이 맞는거 같은데 거상이 누워있겠죠? 아 거상은 누워있네 그냥 아 쟤 몬스터한테 그라비모스 같대요 자 일단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세요 자 빛이요 빛이요 아 저기 가는길 있네 자 갑시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기 시체 있는데 불그래 없는게 아니라 저기 있구만 딱 방금 보고도 몰라요? 이 사람아? 보면서 보고도 왜 몰라 안 되겠구만 안 되겠구만 동그리님 안녕하세요 오 바람소리 봐 이쪽이 아닌가? 아 애매해졌네요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길인 것 같은데 쭉 가봅시다 쭉 가봅시다 쭉 채팅만 올리기 재밌어요? 한번 재밌으면 해볼까? 빛이요! 빛이 없네 빛이 없는데 무슨 빛이요 하고 앉아있어 이런 바보같은 놈아 빛이요! 이쪽인데? 잘못 온건가? 일단은 가봐야죠 처음 오는 길이니까 있겠죠 그렇습니까? 없으면 안돼 가자 왼쪽으로 맞다 맞다 이쪽이다 그래 AKER139님 안녕하세요 하늘선비님 안녕하세요 이쪽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물이 있는데? 아그로는 못 잠깐만 여기 온거 아니야? 온대 아니야? 잠깐만요 아그로는 오지 못합니다 아 여기가 맞는거 같아요 처음 오는 곳이에요 자 이제부터 개이하면 엉덩이 좀 맞자 나한테 빨리 엉덩이 좀 맞자 개이하지마요 여러분 거상을 때려잡는 게임입니다 거상과 쎄쎄쎄하는 게임이에요 이쪽이 맞네 아 아니구나 아 맞네 여기 완다가 거상이구요 주인공이 완다가 여자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거상을 잡는거에요 총 16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초회차구요 지금 처음 하는거에요 처음 그리고 혹시 공약을 아시면은 공약은 절대 말해주시면 안됩니다 누설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여자친구 살리려고 가는거에요 거상을 잡으러 거상을 잡으러 어 여기 맞는거 같네요 말도 못하는데 뭐하러 휙휙거려 오오오오오오 자, 여기는 또 무엇일까요, 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거, 야. 딱 보니까 무너질 상인데 이건 이걸 딱 내려가면 무너지겠는데 여긴 딱 무너지게 생겼네 아이씨 야 왜 이렇게 티가 나게 해놨냐 이렇게 여기 딱 무너지게 생겼네요 이야 무너진다 내가 올라가서 무너지는 거 아니겠죠 거상이 무너뜨리겠죠 자 일단은 어 내려가야 할까요? 내려가야 하겠죠 자 천천히 내려갑시다 천천히 저는 소중하니까요 폴리는 소중하니까요 여기 빛이 잘 나오네 흔들흔들 꼬추님 안녕하세요 이쪽인데 아 여기 문이 있구나 여기 왠지 미로 같아요 미로 같습니다 완전 완전 진짜 뭐야 이거 매달릴 수도 없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매달리는 구간이 있나 한번 어 여기 매달릴 수 있군 점프 자 매달리는 곳이 있군요 한번 비틀 비틀 쬐어준 다음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자 거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사해줬으면은 받아주셔야죠 거상입니다. 어? 이번에도 짱네? 귀엽기 거상 짱 귀엽기 일단 빛을 한번 세주고 얘도 등팔 있는거 아냐? 얜 똑같네 좁진하는게 조그만 애랑 자 한번 봅시다 무엇이 이 녀석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오 야야 혹시 따라올 수 있나? 내려가보자 한번 따라오나 저기 왜 무너지는게 있었잖아 왜 무너지는거지? 얘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자 일단 입감불량님 안녕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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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옵니까? 내려오나요? 내려오나요? 안 내려오네요 얘가 어떻게 해야하는거지?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눈깔 때려볼까? 눈깔 때려볼까? 눈깔 맞을거 같애 안 맞는근 자 일단은 펀치 타지 말고 구조물을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죠 쟤가 저한테 오는지 안오는지는 상관없어요 피해주면 되니깐요 거접한 놈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오오 까불리마 너도 등에 약점있는거 다 알아 물? 물? 으아악! 으아악! 2단치기에요 2단치기 그래요 2단치기 할수도 있죠 자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에 무슨 특징이 있는지 자 이 맵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싹 싹 훑어볼거에요 야 얘 잠깐만 여기 부딪힐 수 있나? 아잇! 야 드리브튼 너무해 진짜 한 대 맞았어요 또 올리면 안녕하세요 한 대 맞았는데 야 뭐니? 뭐니? 덤벼! 넘어오는구나 근데 나 여기 내려가면 얘 나한테 안오나? 오나요? 오네? 안오네? 내려올 수 있냐? 내려와봐 좀 안 내려오네 여기서 뭔가 해야되는건가? 음 알수없는 없무여 없무여 으악! 열매를 왜 먹어요? 어디 이렇게 됐어요? 방송 재방송 보십쇼 뭘 노가다르네 나 만드질 않아 방송 이외에는 녹화방송 벌써 다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되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똑같나 안 똑같나 난 방송 이외에 건들지 않습니다 게임을 아 아 아 여기 올라갈 수 있네 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핀 올라가고 혹시라도 공략법을 아신다고 해도 말씀을 해주면 안됩니다 관다오가섬은 공략 보는 순간 그냥 재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네요 일단 어머머머머머머머 쟤가 또 봤겠지 아닌가 점프 자 일단 올라가죠 어 여기 뭔가 있어요 뭐하는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자 타워 엔드 드라우더 콜로소스 그러니까 타워를 올라가서 콜로소스가 받을 때를 기다려라 뭐 그런거 아닌가 그럼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여기도 가시고 올라가는거구나 결국은 올라가는거네요 아 얘를 열받게 하면 되겠네 우와 레몬 뱀자거님 안녕하세요 열받게 합시다 야 좀 받아라 날 열받게 해 그래 고 받아 날 받아 날 받아 날 받으라고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아악 오 나이스 나이스샷 여기 뭔가가 있을거 같애요 쟤가 여기로 넘어 오겠지 그죠 아 그럼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옆에 뭐가 있나 봐 쟤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릴 수 있네요 이건 왠지 간단한 느낌인데 아닌가 간단한 거 아닌가 일단 가봅시다 전부 다 무너뜨려 보도록 하죠 뭐가 되나 뭐가 되나 한번 봅시다 헬스 후니님 안녕하세요 자 뭐가 되나 한번 뿍뿍뿍뿍 올라가 보겠습니다 죽이대든 밥이대든 죽이대든 밥이대든 정도끝잘 BJ무노보노님 안녕하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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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만 엄마로 찾니 근데 왜 쟤 안 부딪혀 또 내가 열 받게 했잖아 빨리 꺼먼 겨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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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점프! 아아악! 아아아악! 아니면 인사를 또해 여러분 여러분은 왔나고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또 올라가볼게요 얘도 열받을거 아니야? 그죠 열받은 좀 받겠지 한방 더 받아봐 줘 하하하하 눈이 빨개지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 어아아악! 자 그렇지만 저는 오오오오오 보상이 나를 때릴거에요 근데 이게 끝은 아니겠지? 자, 일단 올라가 봅시다 멍청한 녀석이 저를 보고 있군요 근데 여기 위에 가면 뭐가 있나 보지? 위에 가면 뭐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저쪽으로 또 우리를 묶인 다음에 저쪽으로 타워를 또 묶여트린 다음에 저쪽으로 간 다음에 저기 뭐가 있을 거야, 그죠? 오오예 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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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일어나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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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자 오, 쉿 좋아요 정하마님 안녕하세요 보블레인..이? 보블레.. 님? 맞나요? 보블레리님 안녕하세요 나 모르겠어.. 뭐예요 발음 어떻게 해야해 뭔지 모르겠어요 발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지 제가 인사를 드리죠 일단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상을 때려잡기에 여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싶지마 아우 PH 뿌오리님 안녕하세요 일단 아니 왜 내 대신에 인사할라그래 여러분 제가 인사할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일단은 중요한게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자 거상을 도발합시다 눈이 그럼 뻘개져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어태 그럽니다 어태 저는 이쪽으로 갈 수 있게 되죠 호호호호 넘어지죠 으아악 좋아요 아 라오오 방송은 요거 끝나고 라오오 방송은 이거 끝나고 처음부터 스토리 스킨 안하고 그대로 그 제한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제한플레이 여기 점프하면 될까 아아악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Sz 야 야 비켜 나 올라갈래 별로 아프지는 않네요 PHAOKKA KHA 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거상 세발잡음 엔딩이에요 자 일단 가봅시다 여기 점프를 제대로 해야 돼 점프! 좋아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야야 이 동그란 거 또 무너뜨려야 돼? 알겠습니다 무너뜨리도록 하죠 으아악! 아! 어!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왜 그쪽으로 뛰어! 오 쉣 죽을뻔했어 아 큰일났네 아니 왜 벙어리 왜왜왜 벙어리 왜 먹을라고 여러분 벙어리 너무 좋아하시지 마세요 왜 이렇게 변태 같아 벙어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변태 같은 사람들아 으앗아 오암마 자 일단 점프 한번 더 오옿! 요 시점이 그지같아서 오야 굴러떠려지면 안 돼요 아냐 왜 이렇게 박아 꺼져 빨리 점프! 점프! 자 이번에는 제대로 확실하게 야 여기도 부딪혀? 쟤 왜 계속 열 받아야지? 재 posted 일단 위로 올라갈게요 올라가고 안정적인 곳에서 점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정적인 곳이잖아 그죠? 잡 빠지면 안돼 우리 주인공 안다 힘들게! 자 여기서 도발을 해야 될까? 아니요 도발 필요 없어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전설의 BJ님 안녕하세요 또 도발해야 되는건가? 아 왜 도발이 풀려 자꾸 도발이 자꾸 풀려요 자 일단은 야 야 어디갔어 야 거상짱이 병! 야 안녕하세요 PSP 스트랄 먹뭉님 안녕하세요 나 가세요 야 야 이리와 빨리 건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어어어 아 부서지는구나 아 그래서 얘를 Date 오게? 아 야 야 죽고 죽한다? 죽으면 안되는데? 자 하로모니님 안녕하세요. 오 야 죽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얘가. 오오오오 야야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이야. 오케이. 자 일단은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죠.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떨어지는건 그냥 떨어졌는데 올라가는건 어떻게 해야될 것 같은데 아아 올라갈 때 여기로 올라가면 되지 자 좋습니다 다크템블로라님 안녕하세요 베린지아님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에서 뭘 해야되는 것 같은데 뭘 해야될지 제가 여기 밑에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뭘 해야되는 것 같아요 뭐하는걸까 움직이나? 도발이 돼 여기서? 일단은 도발해보죠 자 우리의 거상에게 화를 꽁쳐보게 얘 룰에 비해서 한번 도발해보도록 하죠 컴온! 오오 진짜다! 대박 여러분 짱짱맨 정말 maravilhos 예이 뒤에 아아아아아악 최곤데 야 장난하는 아냐님 완전 좋다 내가 뽀뽀해드릴게요 여러분 완전 사랑합니다 와 이건 엄청난데? 오 근데 어깨에 타면 되나? 근데 어떻게 타? 중요한건 그겁니다 등짝에 어떻게 탈까? 등짝을 보자 등짝 등짝을 보자 등짝을 봐야되는데 엠병 아니 어떻게 타 저기 이리와 탔다 탔다 넌 죽었어 이씨 이새끼 한방 한방 더 한방 더 야 야 야 그만 이겨 한방 더 또 한방 더 야 흔들지마 니가 무슨 개인줄 알아 오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요 어떠 여기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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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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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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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어디가 뭐야 여기 그러면 제 도발을 해갖고 부딪치면은 정신없어 하는거 같아요 덤벼 아 맞네 한번 박으면은 이렇게 되네 자 풀차지 파워 자 풀차지 파워를 완성시켰어요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가 바보야 자 여기 또 박겠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돌파지 빵 한방더 한방더 아이씨 안돼 오 야 풀차지하면 되겠다 한방더 아이씨 한방더 아아악 한방더 아아아악 아이씨 뭐야 이거 이딴 놈들 놈들 놈들아있어 자 좋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또 여기 박을거기 때문이죠 바보예요 흐흐흐 이런 바보같은 자 하나 둘 셋 넷 터치 오오야 한방 남았는데 흐야 자 이십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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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습니다 여러분 길찾기에서 옥잡기까지 이십칠분 걸렸어요 얘는 아니 왜 뒤로 갈수록 더 쉬워지죠? 뒤로 갈수록 더 쉬워지는거 같아요 여러분 박수 좀 쳐줘요 아 나 너무 좋아 빨리 주겠어 자 일단 영가시를 먹고 쓰러지는 완다짱입니다 그냥 흐으으으으으 이건 공포게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셨죠? 1, 2, 3уль 이런 젠장 자 일단 세이버 아니 나는 엔딩이 왜 이렇게 예상이 되죠? 누가 다 말해갖고 예상을 벌써 해버렸어요 나는 지금 초회차인데 누가 다 예... 아 또 코난과 범인들이군요 코난을 둘러싸고 있는 범인들의 향연입니다 누가 말해가지고 결말을 대충 예상했어요 지금 누구지?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초회차인데 누가 발설을 하시는 바람에 엔딩은 얘기 안 했죠? 근데 엔딩을 예상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얘기하셔가지고 저한테 미운 털이 박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을 비수를 꽂아드릴 거예요 롤람두님 안녕하세요 자 두 마리 남았습니다 두 마리 자 나쁜 녀석들이 있디요 나쁜 녀석의 허예가 들립니다 자 이제는 두 개밖에 안 남았다 거지 같은 놈들 제대로 안 하면 죽일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곰순 아빠님 안녕하세요 아니 스포가 아니라 스포는 안 하셨어요 근데 엔딩에 약간 관련된 발언을 하셔가지고 제가 비수를 꽂아 비수를 가슴팍에 아무튼 비둘기에 먹자 맛있쩍! 그래 맛있다 임마 비둘기 꺼져 자 그리고 자 피부가 썩어가는 완다짱을 보실 수 있어요 피부가 썩고 있습니다 피부가 썩다 아 썩는다 썩었다 자 갑시다 자 일단은 뭐 비둘기는 상관없어요 비둘기는 상관없고 다음 과상을 잡으러 가봅시다 저는 그딴 거 필요 없고 자 비둘기 땀이 필요 없고 다음 거 상관없으러 가죠 아그로! 아그로! 빨리 와 임마 빨리 와 임마 아 이놈이 와리 자 갑시다 잘하면은 두 시간 전에 끝날 것 같은데? 자 일단 갑시다 자 빛이 나는 곳으로 부잉부잉 좋아요 이쪽이군요 자 가자 자 이쪽이었는데 여기는 다리가 없는 거 보니까 저쪽 다리로 가는 것 같군요 야 멋있다 뭐가 뭐가 아그로 지금 살찐 거 봐 뭘 먹었길래 아그로 봐 살찐 거 보세요 뭘 먹은 거야 거상 잡고 있을 때 분명히 과일을 혼자서 첨북 첨북 했을 겁니다 이 나쁜 아그로 같은 놈 자 일단 자 가봅시다 삐용 아 저쪽이군요 그리고 여기 세이브 포인트가 안에 있어요 자 세이브 자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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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60프레임인데요 자 일단 저기 있는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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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매 뱀 퓨 하아 살아있나? 살아잇음 꽝? 도매 저거 봐 이씨 싸가지 없는 하아 죽어 임마 도매 뱀 미쳤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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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오케이 오예 먹었어요 좋아 그리고 세이브를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자 그리고 15번째 15번째 15마리 잡았죠? 아니 14번째인가 그죠? 제가 왜 밑에다 저장했을까요? 바보 짓했네요 밑에다 저장하면 안된데 이런 멍청한 놈 자 일단 그건 중요한게 아니겠죠 우리들에게는 어그로가 있습니다 아그로 아 빨리와 임마 자 가죠 자 빛이요 악으로 쓰다 넘어 줍시다 너 빨리 안가면 죽여버릴거야 하면서 무서운 녀석이에요 안단에는 자 이쪽으로 가야합니다 여기 다리가 하나 있군요 그려!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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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려 멍청아 달려 아니 게임이 짧으니까 짧은거 같죠 이거 오늘까지 하면 10시간도 안걸린겁니다 10시간밖에 안걸렸어 와 이렇게 짧은 게임이 어딨어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게 콜 오브 듀티도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콜 오브 듀티를 보고 계십니다 콜 오브 듀티 콜 오브 듀티도 10시간 걸렸다 베테랑하는데 자코요 잔모 자코 여러분 어 이쪽 아니었 아 여기 낭떠러지였던 데잖아 그죠? 여기서 여기서 떨어져 죽었었죠 여러분들이 떨어지라고 그랬는데 떨어지니까 진짜 죽었어 이 사람들이 나쁜사람들 이씨 나쁜사람들아 자 일단 여기는 저번에 왔던 길인건가 맞네요 저번에 왔던 데 어 왔던 데는 맞는데 여기에 길이도 있나봐요 있나봐요 아니면 제가 잘못 왔거나 아니 그때 내가 떨어진 떨어지는거 1 떨어지지 않는데 이해했는데 전부 다 이랬잖아 뻥치지마요 아 그거 채팅을 저장했어야 되는건데 아 나 증거 나온다 증거 다 나온다 어 이쪽인데 여기 다 잡았었잖아 그죠? 내가 그때 떨어진다 이 떨어진다 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해했는데 아 나 흑태자님 안녕하세요 아니 그거는 직접 올라가는거잖아 그거 화질이 얼마나 안좋은지 아십니까? 대박이야 토추님 안녕하세요 배신이님 안녕하세요 내가 왜 일부러 이 안좋은 화질을 다시 유튜브에 올리는지 아세요? 여기 올리면 화질이 개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거에요 자동으로 올라가는거 되게 화질 안좋아요 개판이야 개판 그리고 아프리카는 800메가 이상으로 안올라가죠? 그러니까 올릴수가 없어요 다시 인코딩을 한번 더 하기 때문에 올리기가 아 그러니까 올리는게 불가능합니다 아 정말이요? 진짜로 알았어요 믿어주겠습니다 근데 나 여기 왔었잖아 여기 잘못 온거 아니에요? 잘못 온거 같은데? 망했어요 또다시 돌아가야한다니 아우 근데 돌아가는거 죽어야되는거 아니야? 이씨 안 돼 으어어 안 돼 안 돼 으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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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그건 중요한게 아니겠죠 자 일단 여기서 한번 태양 빛을 하겠습니다 빛이요 어 이쪽인데 왜? 아 잘못 왔다 아 사막으로 돌아가는 거였어 아 사막 있는데 돌아가는 거였잖아 아 뭐야 으악 아 여기 왜 왔어 으악 어 여기 안 죽나? 여기 로드 해야 되겠네요 로드 해야 되겠네 로드 로드 게임 메뉴로 나가가지고 로드를 해야겠어요 로드 로드가 더 빠르겠습니다 자 로드 빨리 나와 자 로드 아 세이브하기 잘했네요 삽질할뻔했어요 세이브 알고있어 말 포로서팅 자 일단 갑시다 1번은 떨어진다 2번은 안 떨어진다 제가 그때 투표를 했죠 약간 vagy 여러분들이 화력을 아주 많이 발산해주셨어요 최 grand 이 없는 채팅방에 몇 없 shack 화력이 완주하는 장난 아니었어요 내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1번이 그냥 우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rh 여러분들 완성하세요 자 일단 뭐 상관없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에? 흰 꼴이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아까 잡았는데? 아까 잡았는데 왜 또 나왔어? 원래 나오는 건가요? 진짜로? 나 진짜 간다 너들 다 갈꺼이님 안녕하세요 어? 어 아까 잡았는데? 흰 꼴이 맞나? 어? 어 진짠데? 어? 야 이거 왜 또 나와? 아까 이거 잡은 다음에 세이브 했잖아요 어마어마 쏴아 쏴아! 봉허뱀 사냥 야 로드하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요 로드 한번 해볼까? 자 세이브 해놓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왜 또 젖어가지? 이런 세이브 덕후 같으니 저는 세이브 덕후에요 일단 희삼아 짱짱 걸림 안녕하세요 일단 거상은 두 명 남았고요 아 두 마리 남았고요 아니 근데 방금 또 나왔잖아 나 아까 잡은 다음에 저장했거든 아니 아까 잡은 다음에 저장했어요 여러분들 봤잖아요 다 예 안녕하세요 악력이 올라갑니다 악력이 그래비 올라가요 융그래비 올라가요 융그래비 아무튼 그래요 그냥 도마뱀은 그냥 허접 나부랭입니다 여러분 허접 나부랭이에요 아니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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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북치지 마시고요 뒷북치면 버얼입니다 여러분 그랩력이 융그래비 올라가요 여러분 아무튼 버거싱 해보도록 하죠 달려 인마 사막에 저번에 사막에서 뭐 잡았죠 비행령 비행령 거상 하나 잡았고 자 이쪽으로 가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맞아 아까 벽뒤였기 때문에 그쪽이 맞을 겁니다 근데 이거 길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 여러분 길찾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누가 어렵다고 했습니까 헤맨 적이 방금 전에 한 번밖에 없었네요 그건 아닌가 어제도 좀 헤매긴 했었죠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았잖아 탔는데 누가 어렵다고 했습니까 벙어리 드릴게요 벙어리 좋아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변태죠 그게 자 일단 아그로 타고 갑시다 빨리 빨리 아 일부러 벙어리 당하려고 저요하지 마세요 강퇴합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제가 주는 벙어리는 뭐라고 했죠 애정입니다 애정 진짜 심각한 거 아니면 다 애정이에요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쪽에 들어가는 길이 있군요 좀 천천하 천천히는 개뿔 악으로 또 못 가네 악으로 버리고 가겠습니다 흑 야 요바 나만 통과할 수 있어 나만 통과해 나만 자 일단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뭐 어 인지 두 마리밖에 안 남았잖아 그죠? 거상 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마리를 얼마나 잘 쑤시는가 그게 공략법이 되겠죠 얼마나 잘 뱃대지를 쑤시는가 그것이 바로 거상의 공략법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멀어 자 두 시간 안에 보자 엔딩 보자 엔딩 보자 엔딩 보자 자 철박철박 근데 아 징징이요? 이봐 징징이 동전 좀 줘 저겐 엔 사장님 동전은 사장님이 주으시라고요 뭐라고 자네 해고되고 싶나 엔 엔 알았어요 내가 죽으면 되잖아요 엔 이틀을 내렸어 엔 엔 엔 엔 엔 사장님 뭐하시는가요 뭐긴 뭐야 사랑의 교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려니까 목소리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슈퍼 후객님 안녕하세요 야 이번엔 크다 완전 커 완전 야 얘 노인네잖아 엘더 엘더에요 엘더 야 거상 이번에는 장난 아닌데? 어마어마 야야 바람 앞에 나면 어떻게 해 자 맵을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죠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나 찾아보도록 하고 일단 얘는 그냥은 상대 안될 것 같은데 그쵸? 잠깐만 자 자 위치 한번 해봅시다 아 대갈바개에 분명 있겠죠 대갈바개에 분명 있겠죠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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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깨 겨드랑 겨드랑 겨드랑이 손 겨드랑이 손 손하고 겨드랑이 아악 자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네요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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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닌데? 잠깐만 자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있겠죠 아닌가? 못 올라가나? 자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돌아봐야 아는 거니까 점프력이 안되는데 애가 한번 찍으면 난 아파 죽겠는데 야 말은 미노타우루스 같아 소새끼 같아요 소새끼 자 일단 가봅시다 아니 모르시면 말해주셔도 돼요 모르면 말해줘도 되는데 자기가 너무 공략보면 안다 그러면 얘기해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면서 은근히 그 힌트 올리시면 안 돼요 야 일단 약간 비추했는데 손가락에 손에서 손도 약점이에요 손도 약점 여러분 방금 비추했잖아 손도 약점이죠 보이죠 손에 뭐있나봐 이리와 너 죽는거야 손에 약점이 있는거 다왔어 손에 어디가 약점이 있을까 손에 어디가 약점인데 아 저기있네 손바닥이네 손바닥 손바닥이기 어디 안녕갑세용 손바닥이 있네요 손바닥 야 어디 어디 어디가 아악 아니 근데 내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아 일단 손바닥이 있어요 중요한건 그거입니다 손바닥이 있어 손바닥 맞출 수 있을까 아니 왜 이렇게 돌아 나랑 지금 놀이하니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손바닥이 안 맞는거 같은데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자 일단은 중요한게 그게 아니겠죠 발전가능성님 안녕하세요 아까 말해주신대로 찍었을 때 손바닥을 한번 누려보도록 하죠 범벼 임마 범벼라 손바닥 안 넣었어? 어? 된다 데미지 들어갔어 아아아악 손바닥에 데미지 들어갔는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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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손바닥에 데미지 들어갔는데 어 손바닥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칼 칼 칼 칼을 칼을 어떻게 해야되는거 같애 이렇게 해봐 이번엔 일단은 오오 손바닥 그럼 여기도 약점 아닌가? 잠깐만 내가 아까 하나밖에 안 봤거든요 어 이쪽 손도 있네 아 있구나 이쪽 손도 약점인거 같은데 그냥 손바닥이 약점이 없는데 저 아 아 파이트 더 그라운드 이즈 언 언 뭐야 이게 파인더플레이스 웨얼 저 나 이게 뭔소리야 이씨 진짜 스위치인가 진짜 스위치인가 아 땅에서 싸우지 말래요? 아 아 아 아 그 말이 땅 아 맨땅은 싸우기 적합하지 않다 아 저 소리인가요? 오오 아 영어 능력자들이 많아가지고 저 기쁩니다 여러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뽀뽀는 못해드리고 벙어리 한번 해드릴게요 벙어리 한번 해드릴게요 벙어리 벙어리니까 맨땅은 적합하지 않다 라고 했단 말이죠 자 일단은 제가 아무래도 못하고 있긴 한데 자 카디 하하하하 알려주신 분들에게 벙어리를 한번씩 드리겠습니다 벙어리 아 근데 왜 밟으려고 그래 이거 공중에 뜨라는 얘기야? 어? 컨트롤러로 배터리 전력 레벨이 낮았대요 리스피블롤랄랄랄라 잠시만요 내가 컨트롤러 좀 바꾸자 자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그러고 있죠 여기서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하하하하 올라갈 수 있는데도 없고 아 손가락 쏘면 되는거 아니야? 얘가 공격할때 무너지는게 있지 않을까? 자 일단은 적합하지 않답니다 적합하지 않는거겠죠 에? 아니 나는 나는 한번 여기 가볼라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 올 수 있냐? 안오eny 그치 안오네 안오네 헤이 자 kimse 아 안마져 아아아아아 노 노오 어, 좋아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 오케이 아, 왜 이렇게 벙어리 좋아해 아, 왜ش 변태같아 여러분 여러분 날 봐줘 어딜 봐나 이봐 오오오 이거 발바닥에 있는거 아니야? 한번 보자 발바닥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 무기 잡은 손에 있잖아 그죠? 어깨랑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러니까 오른손이 약점이네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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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딱은 적합하지 않다메 힌트좀 줘봐 야 아까 그 힌트가 끝인가요? 예? 아니 잡는데 왜 이렇게 힌트를 안줘 거지같은 놈이 얘 왜 나를 안보고 이상한 데가 있지 야 나 여기 있잖아 멍청아 발로 쿵쿵따라 한번 해주세요 타오렌치프턴 쿵 야아하하하 안녕하세요 으아허하 으아 으아아아 으 cares 이거 기쁨의 표현입니다 와아! 아니다 좋아 알아냈어 이게 바로 홀리죠 여러분들의 홀리 근데 여기 무너뜨리는건가 좋아요 범벼 나한테 일단 비치어 한번 더 써볼게요 맞아 겨드랑이야 겨드랑이 등인지 모르겠지만 범벼 무너지는거 아니야? 상관없는데 이쪽인지 무너뜨리면 뭐가 있을거같은데 안돼 안돼 으아악 이 정도 안되지? 여기도 뭔가 있는거같은데 왜이래 진정해 컴다운 왜이렇게 디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왜 자꾸 재촉하려고 그래 난 두발할려고 그랬단 말이야 제가 높이 올라갈게요 여러분 제가 뭘 하겠죠 그래서 사이라서 거짓이 바뀌네 그죠 털이 있는데가 야들야들한거 같아요 좋아요 이쪽을 때리세요 거상씨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때려 때려 빨리 때려 자 원펀치 3 강냉이 왜 안 때려 때려 때리려고 멍청아 아 부서지진 않네 아닌가 부서졌나 어떻게 애매하지 애매한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애매한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발구르기는 상관없는데 스매싱 스매싱하는게 어디에 맞는거 아니야 그래서 무너져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 시츄에이션 아니 얼굴이 지금 어머나 어머나 이건 옆으로 치는구나 야 그럼 계속 도발해야겠다 야 빨리 무너뜨려봐 난 무너지길 원한다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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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뜨려보라고 어 이게 뭐야 화살 왜이렇게 많이 막혀있어 어 열나 불쌍해 불쌍해요 아 이거 왜이렇게 불쌍하죠 화살 몇방이나 맞는거야 개불쌍함 쟤 꽂혀있는거 보이십니까 화살? 여러분? 화살꽃 튀는거 봐 그래그래그래 그래그래그래 떵 네 얘네 지금 제가량입니다 저는 뭐 없나본데? 아닌가? 아 아니구나 얘 자빠질거 같애 그래요 야 너 또 공격해봐 공격해도 잘 빠질거 같다 왠지 훔쳐훔쳐 버리는게 늘은거 같은데 아닌가? 떵 아 아니구나 그냥 무너졌나 그래요 무너졌습니다 왠지 제 예상이 맞았군요 근데 한번 더 해야돼? 올라갈 수 없을거 같은데 아 올라갈 수 없잖아 이리와 이번엔 이쪽을 부탁해 이쪽을 부탁해 이쪽을 부탁해 어디야 으악 이쪽을 부탁한다고? 거상찌 개마 죽어 임마 으악 으악 야 좀 내려봐 아 저기 있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삽질할뻔했어 좋아요 꼭 보여드릴게요 야아 삽질하고 있었네요 말 안해주셨으면 계속 삽질할뻔했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계속 올라가야되는거야? 더이상 올라갈 수 있는곳이 없어요 뭐 위에서 아래를 뭐 찾으라고? 오 힌트 주는데? 파인드머치 하이어그라운드 몬슬이에요 아니 이게 나쁜사람이면 안되죠 저는 살기위해서 노력하는거에요 한 nerd 왜 어그라를 안받지? 내가 어그라를 받아라! 문가리기 빨개져야되는데 그래 열 받았지? 열 받았길 빨리 열 더 받아라 임마 공격을 안해 아 더 높은것을 찾으라고? 아 알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옹 아 눈깔!! 하하하하 아 난 그렇게 명사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총질 게임을 엄청 저거 해도 즐겨 해도 저 조그마한 눈을 맞출 순 없어요 여러분 원래 얘를 다시 도발해보죠 야, 좀 죽어라, 좀. 아이, 나잇. 나잇이. 이제 가세요. 더 높은 곳을 찾으라 그랬잖아.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아, 나 개멍청이인가봐. 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 나 멍청이 같으니. 아, 개멍청이. 아, 제가 뻘짓을 했네요, 여러분. 이런 뻘짓은 뻘짓이 없네요. 자, 일단. 화살을 많이 맞긴 했지만요. 자, 비치어. 대값다 대값다 어옹 야 뭐야 나보고 어쩌라고 아잇 이게 뭐야 안돼 안돼 으흐 흐흐, 에너지 잘했잖아요 여러분 아, 여긴 발판이 없는데 여기도 발판이 없고 아, 이쪽에, 이쪽에 발판 있지? 자, 일단은 발판 한 번 빨리 와, 이리 와 발판은 또 올려주죠 거지야 컴온! 덤벼 야, 쿵쿵 따 그러니까요, 지금 해볼라고 자, 밟아, 밟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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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토리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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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임마 어딜 봐, 날봐, 날 어딜 봐나, 밟아 어딜 봐나, 밟아 어딜 봐나, 밟아 오케이 내 지난 유행어에요, 이로 꽝! 자, 올라갑시다 자 일단 이케님 안녕하세요 자 자기가 공략법을 알고있어도 절대 발설하지 마십시오 절대 초회차에요 알려주시면 완전 맴봉입니다 자 일단은 이 녀석을 또 도발해가지고 올라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제갈량이 화살을 모으는걸 보고있습니다 아악 흐흐흐흐흐흐 이렇게 올라가나계시죠 야 갑시다 달려서 올라갈 수 있는 아 이쪽 아니네 설마 휘두르진 않겠지 으어어어 자 점프 점핑 점핑 에브리바디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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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바디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그래 좋아 이건 구라용 팝입니다 구라용 팝 오케이 아악 깜데 잇챠 여기도 무너뜨려 보시지 나는 떨어질 수 없어 무너뜨려봐 한번 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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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악 자 나 안떨어졌는데 아닌가 떨어졌나요 안떨어졌기 죽는거야 이제 나한테 죽는일만 남았어 머리 속있으면 머리 어 머리 안맞아 으헤헤헤헤헤헤헤헤 으헤헤헤헤헤헤헤 거사경님 제가 좋은 부하가 되겠습니다 제가 좋은 부하가 될께요 제발 형님 형님 거사경님 제가 좋은 부하가 될까요 으아악 아악 오오 여태 오와야 뭐야 다 먹었는데 잠깐만 너 아야야 한번 더 한번 더 아이 반만하게 아야 살려주세요 아니 오른쪽판에도 아야야야야야야야 이게 뭐야 헤드뱅이 내가 툰소 아냐 지금 놀이공원에 온 느낌이에요 놀이공원에서 지금 놀고있어 이게 뭐야 아아아아 야 그만해 아우 되게 어렵네 헤드뱅이 장난아닌데 오오오 헤드뱅이 헤드뱅이 니가 락커요 락커 아닙니다 아야 이씨 머리 좀 때리자 좀 한번만 좀 가만있어봐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이씨 숨겨져있는 생명을 찾으래 아이 여긴 아닌가봐 아닌가? 어깨에도 있었던 아까 어깨에도 있었던데 일단 어깨로 가봅시다 어깨 아니었나? 맞아 맞어 맞네 여기 뭐있네 팔을 꼬개면은 가만히 있나? 내 자리에서 어 야 야 가만히있어 한쪽 가만히있어 형님이 하하하하 어머어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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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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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장이야 아빠쩡 자 올라가자 야 근데 나 바이탈이 아니 바이탈이 아니라 야 빨리 올라가 야 야 그랩 떨어지기 전에 그랩 쳐야됩니다 육그랩이에요 육그랩 안돼 야 그랩 떨어졌어 육그랩 자 그랩 에너지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육그랩을 세우겠습니다 육그랩을 아니 오오오오 떨어지면 안돼요 떨어지면 안돼요 자 여기서 육그랩 야 그만들어 아 왜이렇게 흔들어 얘 야 па 어어어어어어 아야야 아야야 안돼 안돼 또 올라가야 된단 말iatric very metric 아이핳DIMM 야 무슨 인형처럼 달랑달랑거리네요 아 나 미치겠네 올라가자 고기 잡지마 고기잡지마 저기를 잡아 어깨 업계가 모스 Red 왜잡아 아, 나 내려가게 생겼네? 야, 어깨가 잡지마, 쪼금 올라갈대 아이, 망했다, 망했다 아아아아아아아악 안돼! 살려줘? 안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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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아, 이것도 때려도 되네? 근데 이거 잡히는 거 아니야? 야, 여기 제대로 들어간다! 아하! 이얼 한방 제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한방으로 끝났네 또 나오네 아,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냐 인제 알았네 에잇 그랩 에너지 좀 채우겠습니다 이쪽으로 못 올라가나? 야,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 쿵쿵따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아, 니가 무슨 타오렌이야?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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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쿵따 그러면은 손바닥 잡았죠 어깨 어깨 어깨가 아니라 겨드랑이가 아니지 팔목도 팔목도 완료했구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까처럼 아예 잘못 왔어 아 이거 뭐 공략법이 그렇게 오래걸리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좀 뽀룩으로 아악 이번에야말로 한방에 죽이도록 하겠죠 근데 머리가 제가 머리만 올라가면 미친듯이 발광을 해요 아 그래서 약간 거지같은데 일단 머리에 올라가 볼게요 자 일단 어그로 한번 끌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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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점프 야 흔들지마 흔들지마 아 얘 너무 흔들어 야 이거 어떻게 잡아 아니 오늘은 제가 완다고삼을 했기 때문에 오신게 아닌거 같아요 라스트오버에서 오신거 아닌가 아 몰라 몰라 당했어요 아무튼 아 야 이거 왜이렇게 아악 그냥 허여죽일까요 여러분 짜증나네 아 이거 뭘 이렇게 많이 저거해 반도 못채우겠어 오우기에는 그래 빠악 손 끝났어요 아까 손 한방 한방 때리고 끝났다고 없어졌어 마크 머리말고 손이 아니라 손 아까 한방으로 끝났다니까 반정도 모으면은 쏴야겠다 mob 아 얘 전작 진짜 심하다 와 너무한다 진짜 빡 whoo 아야 카우맕 생각나잖아 시크리트 카우레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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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로 한번 얼굴 아까 과볼까요? 아니 소 소리가 나요 그 카오레벨 여러분 아시죠 디아블로 하셨잖아요 시크릿 카오레벨 같아요 무무무무무무 무무무무 뭐 이러잖아 그죠? 근데 팔에 털이 없어, 털이 여기 좀 봐 멍청아 버그인가? 버그 걸렸다 에잇! 문워크 하지 말라고!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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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그다 버그! 문워크 하지 말라고 뭐지같은 놈아 아니 뭐하는거야! 문워크 왜지? 아니 문워크를 왜 하냐고 니가 마이클 잭슨이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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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라고! 아나 돈도 짓기 빰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야 이거 너무 오래걸리는데? 그죠? 20분 넘었는데 와 이거 뭐야! 녹화도 1시간 15분 걸렸네? 미치겠네? 아이 나 미치겠다 진짜 아이 버그씨 버그가 아니라 버그 맞지 이 정도면 버그지 별의 소리님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아야 한마리 더 남았는데 니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가잖아 으아악 이 자식이 건널라고 오케이 꽝 자 올라갑시다 오오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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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뭐 많이 안 때리니까 많이 떨어지진 않네 자 일단 앞으로 가가지고 머리통을 쑤셔주겠습니다 네 라스트 오브 워스 제한 플레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제 플레이 하신 거 보시면 알겠지만 총을 거의 안 씁니다 총을 플레이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총알 정도 잖아 아 아니구나 PE도 있구나 PE 그게 좀 문제가 되겠네 그죠? 그럼 거의 잡입 스타일로 가게 되겠죠 저는 원래 잡입 스타일로 했기 때문에 저 플레이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머리통을 쇠약하겠습니다 아 그만해 아뇨 라스트 오브 워스 생존자 아아 제한 플레이아 이건 나 제한 플레이 빡! 오우 야 되게 많이 달아 우와 장난 아닌데? 오우 야야야 반 이상 달았어 방금 조금만 실패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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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해 으악 모우우우우우우우우!! 2, 3 ense attractive 하나 둘 셋 아 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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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씨 타이밍 왜이래 아 타이밍 진짜 드롭다 얘 아 그만 흔들어 좀 와 진짜 단타로 때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약간 모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데미지가 좀 들어가요 그냥 때리면은 진짜 족살명군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모아야 되는데 그걸 기회를 안 줘 아 미치겠다 진짜 아이 아이 그만해 아악 살려주세요 어허허 거상님 아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거상님 거상님 살려주세요 제발 아악 와 얘 진짜 장난 아니다 미치겠다 아 맞다 점프 칼질이 있다고 했죠 아 여러분 점프 칼질이 있다고 했죠 아 나 그거 아 그거 안썼다 점프하고 칼질하면 돼요? 여러분 그 테크닉을 처음에 말해주셨거든요 저는 타임어택 같은 건 안해요 여러분 저는 타임어택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타임어택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점프하고 칼질하면 돼 그냥? 점프하고 칼질하면 돼 그냥? 아니 그거는 꼼수니까 안 써요 저번에 말씀해주셨는데 그냥 꼼수라서 안 씁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초회차니까 당연히 힘든거죠 여러분 마이유님 안녕하세요 배달님 안녕하세요 1시간 20분 아 야 이거 어떡하지 1시간 20분 아까 거상을 한 마리 잡았죠 두마리 잡았는데 오우오우 오우 오 rouge 여기 아닌데? 그래! 힘차게 날아가는 우리 주인공 완다짱 완다 18세 맞나? 몇살인지 모르겠어요 안돼 일단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가지고 저쪽까지 간다음에 다시 얼굴로 뛰어들겠습니다 아 나 이거 왜이렇게 처음에 잘해야겠어요 점프하고 칼질을 해야된다고? 그거 그 테크닉을 몰랐네 자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아 안돼! 자 덤병 뭐 무마니 반밤 무마니 반밤 무마니 아아 무무무무무무무무 이거요? 왜왜왜? 타오방송이 왜요? 이상한 이거하려구 빡! 으음 우호우우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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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한방 더 한방 더 한방 더 제발 제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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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은 오십게요 으아악 한방 야씨 안돼 한방더 으어어어어억 루儿 여러분 박수 빨리 빨리 박수 아 마지막 전 아 아 드디어 야 영감시간도 내 몸속에 crossed 도밖혀 도박혀 안돼 으아악 아니 내가 언제 자고 있었어요 자 일단 또 코난가 이거 공포게임이에요 여러분 자, Would you like something new save? 자, Would you like save? 자, Would you like save입니다 자, 똘님 또 오셨네요 엘벨 약사비님 또 오셨네요 자, 그리고 테이프 갈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오버타임인데 테이프 갈고 시작하겠습니다